이 사람들이랑 하니까 힘드네요. 게임 못해볼겠네 진짜. 봐주세요. 1번만 봐줘. 봐줘. 어디가. 저희가 잘 봐드리겠습니다. 이거 지금. 나 미친 것 같아. 비방경으로 친 것 같아요? 도레밍파솔라시도에 피아노를 친 것 같다고. 진짜 너무 억지다. 나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거. 엄마가 집에서 밥 먹으라고 기다리고 있는데. 진짜로 오늘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? 아니죠. 한승연이랑 지금 굉장히 친하죠. 그래요? 한 살 차이. 아! 들켰어! 지금 막말로.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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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어휴 심식하네.